아이고, 피곤하다. 영어로 할 줄 모르시네요. 혹시 불허가능한 사람 있으세요? 아, 지금은 불허가능자가 없는데. 아, 영어로 할 줄 모르시네요. 아, 영어로 할 줄 모르시네요. 혹시 불허가능한 사람 있으세요? 아, 여행가방을 여기 두셨는데 체크아웃하고 왔더니 없어졌대요. 아, 캐리어요. 저기, 택시기사님이 가져가셨어요. 아까 택시 요청하셨거든요. 택시기사님이 가져가고 있어요. 여기, 택시기사님. 아, 나 봐라. 아, 나 봐라. 나 봐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. 좋은 하루. 나 엄청 빨리 나왔지? 배고파. 가자. 빨리 와! 빨리 와! 아, 우리 뭐 먹을까? 비 엄청 많이 오네. 불허를 할 줄 알아? 아, 뭐 또 그 정도 하지구. 왜? 맞춤법도 틀리는 애가 불허하니까 황당해? 응. 해명해. 빨리, 빨리 해명해, 빨리. 나 어릴 때 엄마 때문에 잠깐 파리에 살았어. 나 펜싱도 그때 배운 거고. 파리? 아, 뭐 재경 선배 혹시 파리 특파원이셨어? 응. 근데 나 말고도 펜싱 선수들 중에 불허할 줄 아는 사람 꽤 있어. 앙기아트, 쾌, 알레. 이거 다 불허잖아. 아... 아니, 좀 멋있는데, 나이도. 응? merci beaucoup. 야, 비 와. 이거 지금. 야, 비 와. 왜 이렇게 파워가야 할래?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워가야 될거지? 예. 네.